2.4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면서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GTX 등 교통호재가 집값을 올린 불소식이었는데, 서울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은 8억 원을 넘겼습니다. 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GTX C노선이 들어서는 역세권인데, 지난해 말 2억 9천만 원에 거래된 34평형 아파트가 두 달 만에 5억 원을 넘겨 거래됐습니다. 2억 원 넘게 오른 겁니다. 여기는 이때까지 안 오르다가 진짜로 이렇게 열애되어 있던 지역이었는데, 이제 조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내년 초쯤 되면 철공식하고 그러면 또 올라갈 거고, 또 개통 앞두고는 왕창 오를 거고. 이곳 양주시는 8주 만에 8.56% 올라 올해 경기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상승률의 2배 넘는 수준입니다. 교통호재가 있거나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역세권 위주로 집값이 들썩이면서, 지난달 수도권 집값은 전달보다 1.17% 올라, 2008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서울 평균 집값은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7억에서 8억 원을 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0개월.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19조 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목표답게, 지원 대상은 대폭 늘리고 지원액 또한 역대 지원금 중에 최대입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등 남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19조 5천억 원 중에서 약 10조 원의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마련하게 됩니다. 나라 빚이 는다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증세론까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세환 이호외대 교수와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4차 재난지원금,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1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고 대상 범위가 더 넓어졌고 또 지원도 더 두텁게 하겠다. 이런 취지를 고스란히 반영한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규모도 커졌지만 대상 지원이 대폭 확대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에서 의결한 15조 추경에서 현금 지원 총액은 약 8조 1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이 현금 지원이 대부분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지원금으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6조 7천억 원을 차지하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현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1월부터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는 3차 재난지원금의 버팀목 자금의 확장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밖에도 긴급고용대책의 2조 8천억 원, 방역대책의 4조 1천억 원 등이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상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는데요. 3차 재난지원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기준이 매출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감소하였고 매출이 4억 원 이하인 업자만 지원을 받았는데 약 280만 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는 이 부분이 상당히 확대돼서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매출 한도가 10억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대상 사업제가 무려 387만 개로 늘어나서 이전보다 100만 개 이상 지원을 더 받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정기금 감면까지 더하면 업종당 65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다가 하나 더 해서 사업체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경우에도 더욱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업소를 여러 개 운영을 한다면 피해가 큰 것도 맞겠지만 업소를 여러 개 운영한다는 것은 그만큼 재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업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부자 지원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일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4번에 걸쳐서 결국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지원하게 되는데 번번이 정부가 마지막에 재난지원금의 실행 행태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던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재난지원금의 핵심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본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많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면 정부가 어떤 매출 기준이나 종업원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받고 안 받고가 결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또한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업장을 영위하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부자인 사업주들에게도 더 큰 지원이 간다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게 그동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그런 영역도 포함이 됐어요. 대표적인 게 노점상인데 노점상의 경우에는 세금이나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금으로 주는 이 지원금이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노점상 분들에게 대한 현금 지원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정의로움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그런 문제로 확대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1992년에 미국 LA폭동을 기억하실 때인데요. 그때 미국 정부가 한인타운의 LA폭동 피해를 보상하고자 했지만 많은 분들이 세금을 낸 기록이 없어서 결국 보상을 못 받습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세금이라는 게 미래의 위험에 대한 보험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반면에 소상공인 분들은 노점상 분들이 세금도 거의 내지 않고 그리고 임대료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노점상들에게 돌아가는 지원액을 소상공인들한테 줘야 된다. 또 농민단체에서도 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복지나 저소득층 보호라는 문제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재난지원금 15조 원 가까운 규모로 확정이 됐고 그런데 재원 마련에 있어서 10조 원 가까이를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재원 마련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빚이 는다라는 얘기죠. 다시 한 번 정부 재정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한 논쟁거리인 것도 사실이고요. 어떤 견해십니까? 우리가 이전 정부나 이전 대통령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한국 경제 정책에 있어서 가장 훌륭했던 점은 이전 대통령과 정부들이 정부 부채를 크게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상당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이점인데요. 따라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번에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확대 재정을 통해서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10조 원의 정부 부채를 더 증가시키는 국채를 발행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정부 부채가 약 966조 원 정도가 되고 1,000조 원이죠. 맞습니다. GDP 대비 거의 48%, 50%에 육박하게 됩니다. 올해 몇 차례 더 추경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재원을 대부분 정부 부채로 감당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부 부채가 1,000조 원을 올해 안에 훌떡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미국, 일본, 유럽과 달리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GDP 대비 정부 부채가 100% 이상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 확대 1로에 있는 정부 부채에 대해서 어느 선에서 멈추겠다라는 선언적인 한도를 미리 정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 규칙과도 연관되어 있는 얘기이긴 하죠.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각에서는 증세론,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것 아니냐는 증세론이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홍남기 부총리도 그렇고요. 여당에서도 증세 없다라고 부인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정부랑 여당은 부인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는 순간 증세가 계속 이슈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증세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를 떠나서 정치적인 문제로도 해석되는데요. 그 이유는 증세를 하면 그 다음 선거에 대부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게 굉장히 정치권에서 민감한 문제인데 재작년 2019년에 아베 정부가 결국 반대를 무릅쓰고 일본의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린 적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런 증세 문제가 현실에 있어서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의 소비세와 같은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가 증세를 하면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 의원은 부가가치세를 일시적으로 올리자라는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의견도 제시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감로늘박이 뜨거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사실상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된다고 보면 되고 이전의 논의를 돌이켜보면 선별적 지원, 다음은 보편적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여당의 긴 그림에서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지금 4차 재난지원금이 확정이 되자 벌써 5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편냐 선별이냐 이 논쟁이 또 붙을 것 같아서요. 경제학자로서 이 논쟁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집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재난지원금은 4차에 걸쳐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에 대해서 좀 돌아보고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상황을 돌이켜보면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이 그 경제적 효과에 있어서 월등합니다. 그리고 그게 더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돕는다는 그런 도덕적인 의미도 큰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편지급은 내수 경제를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상황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같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선별지급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재난지원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채권 발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어느 선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도 같이 제시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반박 아닌 반박을 제가 제기를 한다면 나라 재정에 대한 우리 쉽게 얘기해서 국가 채무 비율을 대표적인 수치로 제시를 하지만 필요할 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 상황이 지금 놓여 있다면 어느 정도 국가 재정이 부담이 되더라도 필요한 상황에 적재적소에 돈을 쓰는 것도 필요한 대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 재정이 악화되는 게 먼저냐 재난지원금 지급이 먼저나 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재난지원금 지급이 먼저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으면 특히 젊은 세대나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경제 활동을 다시 할 수 없을 가능성이 많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큰 위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빚이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빚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고생할 수도 있을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해서 남미 국가랑 비교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공짜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기도 싫은 그런 최악의 상황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차원인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어떤 선언적인 정부가 노력을 해둬야지 정치권에서도 그 선을 넘지 않은 반응을 할 것으로 입법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채무비율 논쟁에 있어서 홍남기 부총리가 자신의 SNS에 남긴 글 앞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기초통화, 즉 달러나 유로화를 찍어내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과 채무비율이나 재정사항을 동등 비교하는 건 온당치 않다라는 게 학계에서도 일반적인 견해인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기초통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로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의 GDP 비율이 다 100%를 넘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200%를 넘고 있고요. 하지만 기초통화를 가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답은 없지만 50% 이상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증가를 하면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제 움직임에 상당히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부 부채가 GDP 대비 상당히 증가하면 국가 신인도나 그리고 국내에서 자금 유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유튜브 라이브 창도 열어놓고 있는데요. 댓글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나눴던 얘기들, 찬반이 팽팽한 의견들이 댓글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세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환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